댓글에서 물론 남을 비난하고 이건 잘못되지만 자기 수행 차원에서 좋은 점은 사람들이 자기 감정을 이름과 얼굴이 안 알려지기 때문에 솔직하게 표현한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어떤 현상을 보고 좋아하는 마음만 내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산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바다를 좋아하듯이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고양이를 좋아해야만 된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경규 씨를 보고 좋아해야 된다는 것은 상대에 대한 사고나 마음의 작용에 대해서까지도 내가 컨트롤하거나 독재적 근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은 그들대로 산을 좋아하고 바다를 좋아하듯이 이경규 씨의 그런 행동을 보고 열렬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했고 아는 사람도 있고 비난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그들도 자기 마음이 컨트롤 안 돼요. 그냥 일어나는 마음이거든요. 그건 이제 얼굴이 안 알려지니까 댓글에 써서 나올 뿐이지. 그래서 아 인간이 싫다 가 아니라 인간 세상이 원래 이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 나빠진 게 아니고 전에는 이런 게 없다가 보니까 좋아하는 사람만 나한테 표현하고 싫은 사람 나한테 안 오니까 그런 인간이 없는 줄 알았는데 없는 줄 알았어요. 없는 줄 알았는데 아 세상 사람이 다양하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쪽으로 오히려 받아들이시면 좋겠다. 스님 저 같은 경우는 저 나름대로 방법을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원빈을 검색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무슨 열애설이 터졌잖아요. 그 원빈에 대한 댓글을 봤다? 걔도 욕을 많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만 이렇게 욕먹는 게 아니구나. 얘 같은데도 이 정도 해도 욕을 먹으면 이 정도면 나도 괜찮다. 나만의 방법이야. 나만 욕먹는 줄 알고 목전도 하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니었고요. 제가 이해할 것 같아서 재건과 만나보세요. 그러니까 덧글이나 이걸 안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날 좋아할 거라는 생각이 힘을 얻어서 더 좋아하게 만들려고 에너지원이었거든. 의외의 글들이 있으면 거기서 기운이 쭉 빠지는 거거든요. 제가 비슷한 경우가 맞죠? 조금 비슷해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저도 덧글이나 이런 걸 잘 안 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음식을 만드는데 요리하는 사람들은 사실 부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고급 음식을 하는 사람이 있고 대중 음식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대중 음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처음에는 대중 음식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음식을 싸게 공급을 할까? 싸게 팔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데 뵙는 분들마다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 가격에 이 음식을 내세요?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서 막 너무 신났었어요. 진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정말 그게 에너지가 돼서 정말 만들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인터넷 검사하다 보면 제 음식에 대해서 전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평가들이 물론 뭐 싫어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그런데 그런 거로 인해서 힘이 깎이고 에너지가 소모될 때 그게 과연 내 욕심이 아니라 그걸 뭘로 어떤 걸 순전해서 내가 활력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게 아마 그런 고민 아니세요? 저는 그런 게 고민이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제 자신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이렇게 나도 저 사람들을 기피하게 된다는 현상이 이렇게 스스로 일어나는 거예요. 아 싫어할 것이다 분명히 뭐 10명 중에 2명 정도는 싫어할 것이다. 한 명인가? 한 두 명. 그런데 그럼으로 인해서 좀 움츠러드세요? 아니 움츠러드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람을 바로 바라보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목에도 디스크가 있었다고 하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하네.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 계시니까. 제가 새로 시작하는 드라마 상속자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제가 왕관을 쓰려고 하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이렇게 제목이었어요. 그걸 보고 아 인기가 있으려면 그만큼의 또 무게를 견뎌야 되는 거구나. 이런 느낌을 되게 받았는데 우리 생각에서는 너무 탑이시니까 충분히 그걸 다 잘 감당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뭐 나는 뭐 감당을 하는데 뭐 탑이라고 해주는 거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그게 조금 마음 풀리셨나? 탑이라 그러셔가지고 하하하하 제가 예를 들어서 그리스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